걷다가 지치면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. 자 지금부터 이제 뽕숭아악당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이제 뽕숭아악당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오늘 수업을 달려가. 오늘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업. 하늘을 보지 말고. 네 인생길 아니더냐. 그럼요 꽃길을 걸어야지 꽃길을 걸어야지. AB 판넬을 준비했어요. 해야 되는데요 누구와. 원 선택 생각도 안 해봤어 살면서. 요렇게 하면 돼요. 인생의 좌우명은 A 가늘고 길게 B 짧고 굵게. 길게냐 짧고 굵게냐 그럼.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고.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해서. 짧더라도 굵게 살고 싶어. 굵게 살아야 이름을 남길 수 있다라는. 당신의 배우자를 선택한다면. A 내가 사랑하는 사람. B 나를 사랑하는 사람. 들어주세요. AB AB. 저는 이제 받은 만큼 주는 스타일이에요. 주세요 100배로 돌려드릴게요. A 두 시간 전에 와서 언제 오냐 재촉하는 친구. B 두 시간 늦게 와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. 둘 중에 더 좋은 친구는. A A A B B B B 오. 불이 난 목욕탕에 바가지 하나로. A는 얼굴 가리기 B는 중요 부위 가리기. 요만하다고요 바가지가. 네 바가지가 고마네요. 네. 삿. A A A B B B B. 불이 났잖아요. 이만하다면서요. 있으나 마나야. 소용이 없다고. 소용이 없다고. 소용이 없다고. 소용이 없다고요. 밸런스 게임에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. 나뉘었고 나뉘었고 나뉘었고.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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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중국이 형이랑 만나서 중국아 저도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나오면 돼 내가 하나씩 입어야 되는데 어우 좋아요 다들 되게 멋있어지지 프레임이 좋네 나오는 분이야 아니 아니 괜찮아요 29번일까? 29번 1 정리가 안 한 게 있어요 124번 그래서 중국이 노래로만 완벽합니다 완벽해 마무리하세요 첫 번째 냉정하다 여기 여기 냉정하다 근데 1, 2, 3,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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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GO 슬일 2, 3, GO 3, GO 3, GO 2, GO 1, 2, 2, GO 자 음악 잘하면 잘 나오는 건데 러브 친구는 나를 위해 애써껏 마침내 내 사랑을 3년 만에 고백하게 너무 대답 없이 한 자만 있던 너 무슨 얘기라도 해 주길 바랬어 우아 말이네 말이네 자 이거 발라드곡 막시네 이게 이제 나만 믿어요 그렇게 이럴 수가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아니요 전ération 괜찮아요 우리 아까 그렇던 좋다 열어봐 자 5번 무게가 하면 어때요? 큰 명 괜찮아 괜찮아 차라리 전략을 쓰라고 컬림처럼 Q? Q? pact you are learning in the back Q? I don't think of in my believing feeling Q?SON win Q? I will do Q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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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넘었고 2번 4번 7번 행운의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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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건 훼손될 리가 없어요 묵으면 돼 6 7 5 3 2 3 제발 없어 예의해서 지금 본인 신발 한쪽 벗어서 던지게 를 봤는데 야 병지가 저렇게 잘나가 대박이다 자기만 오케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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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표 같나? 붐쌤을 구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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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percep 지하 1층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무섭다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 나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숨을 곳을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출발 나 지금 지하 1층 지하 1층에서 출발합니다 한 명 찾았다 한 명 찾았다 지하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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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무서워 계속 있어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계속 있어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야 3층 간다 아휴 제 영웅인지 왜 숨겨요 영웅인지 왜 숨겨 아아아아악 지하 2층 아아아아 으아악 으아악 오케이 됐어 됐어 잘 도망가면 돼 주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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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효 됐어 됐어 라이스 야 동아 네 206구 가봐 206구 오케이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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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 내가 우리 지영이 좀 이러버려 오세요 우리 지영이 눈드려 오셨습니다 내가 아까 잘 봤지 일단 나갈게 대화로 하지않아 진짜야 공수교대 공수교대 아니 그 와 형 이게 저거 내가 아 작게 얘기해 작게 김영웅 지나갔다 김영웅 잡아 김영웅 잡아 김영웅 잡아 김영웅 김영웅